귀여워 기다려 뭔가 이게 나만의 오묘한 먹방이야 오늘은 사과를 먹방 BJ처럼 각도를 잡고 싶은데 사과를 먹겠어요 재롱이 건 아니에요 참고로 기다려보세요 아 아니에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재롱 귀여워 재롱 재롱은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요? 기다려 기다려 뭐? 괜찮아요 어쩌면 kaar 알았어 기다려 내가 잡아 먹히고 있는 것 같아 큰일 났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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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아 먹히는 것 같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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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오늘 먹기 좋은 감자 아멘